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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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 지금부터 비상구 위치와 비상장비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모두 8개이며, 가리키는 것처럼 앞에 2개, 중간에 4개, 뒤에 2개가 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비행기의 전원이 꺼질 경우, 통로와 선반의 유도 등이 여러분의 비상구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의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켜지면 좌석 벨트를 매 주십시오. 벨트는 덮개에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여주시고, 풀때는 덮개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산소 마스크는 산소 공급이 필요한 비상시, 저절로 내려오도록 선반 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에 대시고, 끈으로 머리에 고정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있을 때는 먼저 착용한 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좌석 아래에 있는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돌려 고리에 끼운 후 손잡이를 잡아당겨 몸에 맞도록 조여주십시오. 구명복은 기내에서 부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부풀릴 때는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십시오.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는 양쪽에 있는 고무관을 힘껏 불어 주십시오. 유아용 구명복은 객실 뒤쪽 선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에서의 흡연, 전자기기 사용 기준 위반,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는 항공 보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 시 배터리 과열로 화재나 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은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으로 비행 중 안전과 관련된 승무원의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쁨이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문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대한 신고장,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 사용 등, 그리고 이 백마토의 행동 handphone에 대한 예방법을 감당해 보호하여 secondo한 내용은 안전에 손 substituted. 사소한 지식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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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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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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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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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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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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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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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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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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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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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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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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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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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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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